2월 27일 월요일 밤입니다. 주식의 역사를 보면 특히 작년부터 계속 하락장 이어져 왔죠? 이것이 끝나고 다시 상승장이 오리라는 그러한 기대, 희망, 믿음이 있다면 주식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불안하거나 믿음이 없고 과연 다시 상승장이 올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 안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면 1965년부터 한번 봅니다. 2022년까지면 57년입니다. 57년이면 57년간 주식 투자한 사람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57년간 투자한다면 정말 20세부터 투자 시작했다. 그러면 77세, 현재 나이가 77세, 그리고 20살부터 투자 시작했어. 그것도 1965년에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1960년, 70년대에 주식 투자했던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미국의 역사를 보면 57년간, S&P500 지수가 57년간 마이너스 기록을 했던 해수가 13번이었습니다. 플러스 기록을 했던 해가 44번이었습니다. 그러면 플러스 44번 나누기, 마이너스 했던 13, 하게 되면 3.4배. 이 역사적으로 보면 57년, 우리 사람의 한평생이죠? 그러면 1년 동안 하락했다 그러면 3.4년 동안 상승한 거예요. 2년 동안 하락했다 그러면 6.8년 동안 상승한 것입니다. 그러니 마이너스 났던 해보다 플러스가 났던 해는 무려 3.4배, 3배 이상으로 긴 기간이었습니다. 또 연평균 수익률을 보면 9.9%가 나옵니다. 연평균 수익률. 그런데 이것이 복리 수익으로 인해서 총 수익률이 24,708%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또 역사적으로 보면 두 번이 2년, 3년 연속 하락을 했었습니다. 언젠가면 1973년, 1974년, 2년 동안에 연속 하락했어요. 한 번. 그 다음에 닷컴법일 때 2000년, 또 2001년, 미국의 쌍둥밀딩 9.11 테러 났죠. 2001년, 또 2002년까지. 이때 세 번 연달아 난 것입니다. 이때 이외에는 몇 년 동안 상승하다가 한 해 하락하고, 또 몇 년 동안 상승하다가 한 해 하락하고, 이러한 역사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까지니까 작년에는 마이너스였어요. 만약에 23년, 올해도 마이너스라 그러면 정말 57년간의 역사의 두 번째 연속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두 번 연속 마이너스, 2년 동안 연속 마이너스 한 번, 3년 연속 마이너스 한 번이었어요. 그 외에는 뜨믄뜨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플러스를 기록했던 해가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에 꾸준히 역사상으로는 우상향을 해왔던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투자하는 거예요. 이걸 믿지 못하겠다면 굳이 왜 투자를 합니까? 이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투자를 아는 것이 훨씬 신상에 이로울 것입니다. 마음 고생 너무 심해요. 주식 투자는 짧게 보면. 지금 매수하고 계신 분들도 짧게 보고 투자, 짧게 보고 매수 절대 하지 마세요. 저는 두 손 들고 반대합니다. 적어도 5년 앞에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저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왜냐? 역사적으로 보면 꾸준히 우상향을 해왔거든요. S&P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의 역사를 보면 또 말씀을 드리지만 100년이 됐습니다. 100년 전에는 1926년에는 S&P500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S&P90이었죠. 그때의 지수 종목은 90개로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S&P500이 아니라 S&P500의 뜻은 500개 종목을 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90개였어요. 그래서 1957년 3월 4일에 500개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S&P500의 시초가 된 것입니다. 당시 S&P500 지수 시가총액은 뉴욕주권거래소의 전 종목 시가총액의 85에서 90% 정도를 차지했었습니다. 지금은 그 비중이 조금 하락했습니다. 약 80% 정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S&P500의 이 지수에 투자를 하는 것은 미국 전체 시장의 약 80%니까 거의 다 미국 전체 시장에 투자를 한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S&P500과 나스닥 100에 투자를 하면 미국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것으로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정적이고 또 가장 현재로서는 영원한 지수로 보면 되는 것입니다. S&P500 지수가 출범 후에 그 8년 후 1965년부터 1957년에 시작했으니까 S&P500이 그로부터 8년 후에 1965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의 일생이죠. 57년간에 플러스가 났던 해와 마이너스가 났던 해를 비교해 본 것입니다. 그거를 비교를 해서 본다면 마이너스가 1년 동안 마이너스면 3.4년 동안 플러스였죠. 2년 동안 마이너스면 6.8년 동안에 또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 3배 이상의 마이너스가 났던 해돈보다 하락점보다 강세장이 3배 이상 긴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나스닥 지수는 1971년 2월 8일 날 시작됐어요. 그때 포인트가 100으로 시작됐습니다. 100. 지금 얼마죠? 만 넘었죠? 만 훨씬 넘었습니다. 100배가 넘게 넘었습니다. 100에서 200으로 2배가 되는 데는 10년이 걸렸어요. 나스닥 지수가. 그 다음에 1991년 500포인트가 되는 데는 다시 또 10년 정도가 걸린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주요 이정표 1000포인트를 찍은 것은 1995년 7월이었습니다. 지금은 몇십니까? 나스닥 지수 종목이 현재 그때 한 3,400개 상당히 많아요. 나스닥 종목이 3,400개. 그 중에서 나스닥 100이 바로 그 중에 X, 100종목만 뽑은 것이 나스닥 100입니다. 그래서 나스닥 종합지수 그러면 약 3,000개 이상의 종목이 구성되어 있어요. S&P 500 그러면 500개 종목이죠? 나스닥 지수는 훨씬 많아요. 3,400개 정도 예상하면 되는데 우리가 정말 처음 들어보는 그러한 종목들이 무수히 많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X만 뽑은 것이 바로 나스닥 10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것이 나스닥 종합지수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이태후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나스닥 100의 이태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나스닥 100 QQQ 아니겠습니까? 1985년에 시작했어요. 나스닥 100은. 나스닥 종합지수 수천개 종목으로 나가는 것은 1971년에 시작됐고 나스닥 100은 1985년에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21년 11월에 그때 1만 6천도 넘었었습니다. 11월 중순에 그러면 포인트가 100에서 시작해서 1만 6천, 160배죠? 1만 6천이 넘었던 것이 작년에 22년 그렇게 흘러내리면서 현재까지 와서 11,500 그래도 115배나 늘어난 상태입니다. 이것이 S&P500과 나스닥 지수와 나스닥 100의 역사입니다.